높은 계층에 속한 당신들을 사 지름길로 안내할 열쇠는 당신의 마음 윤희엄과 솔라 두 사람의 앞뒤에 속한 당신들을 사 두 사람의 앞뒤에 속한 당신들을 사 그 여자 우리 유춘 학부모래 그 여자의 앞뒤에 속한 당신들을 사 그 여자에게서 결핍을 느꼈고 그걸 제가 내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의 앞뒤에 속한 당신들을 사 제게 했던 집도 더 차갑고 악랄하게 그들에게 되돌려줄 거예요 언니가 절 예뻐해 주시는데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이래도 돼요? 범죄잖아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치는 것들은 다 빌어버려야 돼 뒷숨기는 당신 비밀이 뭐야 그대로 지금은 달라 지금은 내가 널 지킬 힘이 있다고 돕고 싶어 라이런 길에서 망설였던 거야 사랑에 빠지게 될까봐 저는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처지지만 강의자한테 정말 복수심을 부는 거니? 말해 누구야? 아야식, 웃끄식, 웃끄식,そして 가나시의 언어의復讐의行者은 당신과 함께라면 나 다 버리고 갈 수 있어 당신과의 만남이 지독한 원죄를 낳고 말았다 이브의 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